소니가 독자기술에 의해 공감 재현 디스플레이를 선보여 화제입니다. 소니의 신작 ELF-SR1은 360도 어느 시점에서도 완벽하게 공감을 재현한다고 하는데요. 기존의 특수환경을 착용해야 경험할 수 있었던 3D 입체 영상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. 특히 이번 제품은 화면상 물건의 입체감과 질감이 그대로 구현돼 마치 실물처럼 보이는데요. 또한 피사체가 움직일 때 잔상이 거의 없다는 점 역시 특징입니다. 이는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지한 이용자의 눈 위치에 맞춰 가장 최적의 리얼타임을 생성해 입체 영상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단, 센서가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1인 한정으로 다수가 이용할 경우 무한경으로 체험하는 건 불가하다고 합니다. 지난 10월에 출시된 이 제품은 현재 약 587만원의 소니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.